대구 경북 예능인 노동점에 설립을 축하하는 아이네TV 쇼 한바나 오늘 실수석은 대구 출생인 사나이 영원한 오빠 김환수 씨의 무대로 시작합니다 김환수 씨의 무대로 시작합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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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옥소랭삼아 내가 좋았던 기사 나를 사랑했던 기사 이마도 번뜨던 사원 나만 흐뭇갖네 주옥팔기 강수 경과 강수 강한 금방으로 전할까 좋아하는 우리 마음을 밤 맘으로 빛나는 것처럼 까만 부른 당신게 깜빡하면 человека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밤 맘으로 까만 불편한 것처럼 하얀 얼굴 당신의 장미 같은 피수 맥탑 같은 곳은 언제 온 별까지만 당신만 사랑하네 맥탑 같은 맘을 전할까 좋아하네 맘을 별다를 선미 맥탑 당신께 아름다운 당신께 아름다운 당신께 춤추봐 앵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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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앵컬하라고요? 네! 근데 솔직히 제가 원래 대구 출생입니다 칠성동 출생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구와서 제가 박수를 못 받기는 척이야 전체적으로 좀 다 한번 쳐봐요 저쪽 뒤에도 네 네 앞으로 가수들 나오실 때마다 최소한 이 정도 박수는 쳐주셔야 됩니다 네 앵컬이 나오기 때문에 한 곡 더 가겠습니다 네? 영화? 네 자 영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